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 이재명의 단식 현장에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바로 이재명의 명단 정치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이번에 이재명의 단식 현장을 찾아가지고 화제가 된 정치인은 바로 민주당의 조홍천인데 조홍천 아시다시피 비명계의 대표적인 의원이고 이재명이 단식 투쟁을 시작했을 때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조홍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찾아가기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에 이재명이 단식을 시작한지 열흘이 넘었지만 자신은 단식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 쪽에서 방문한 의원들의 명단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은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이 결벽증이 있어서 이재명을 찾아가기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홍천은 이재명의 단식으로 인해서 당내 화합이 이뤄졌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도 잘못된 분석이라고 비판을 했고 오히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당내 비명계하고 친명계 간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 외에도 조홍천 같은 경우에는 한 방송이 아니라 여러 방송에 돌아다니면서 이재명의 단식 현장에서 명단을 체크한다는 것을 비판을 하면서 자신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고 마치 이재명을 찾아가면은 명단 체크 때문에 쫄려가지고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홍천이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쪽에서는 자신이 단식을 할 때 찾아오는 의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재명은 당대표실에 들어놓기 전까지 국회 천막에서 출퇴근 단식을 할 때 항상 라이브 방송을 켜놓았습니다. 그런데 방송 중에 이재명이 자신의 그 측근 의원에게 의원님 동조 단식 명단을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누락되는 사람이 많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는 취지로 주변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했었던 TV조선의 기자 측에서도 실제로 이재명 쪽에서 단식을 할 때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명록 같은 것을 적게 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확인을 했으며 또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도 이재명이라든가 이재명 측에서 찾아오는 의원들 명단에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의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재명의 단식 리스트가 상당히 화제가 되었으며 실제로 언론이라든가 이재명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명단이 관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도니까 이재명을 찾아오는 의원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의원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실을 찾아갔다가 대표실의 관계자들로부터 모시고 있는 의원님이 아직 대표님 면담을 안 오셨죠? 라는 이런 질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당시에 이러한 질문을 받은 보좌진은 대표실 관계자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뭔가 체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섬뜩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대표실에서도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단식을 시작할 때부터 방문 명단을 관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다만 단식을 방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측의 이러한 설명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이재명이라든가 이재명 측근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거나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종을 안 하고 태형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알려졌다시피 끌려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방명록을 적진 않죠. 이재명을 향해서 일가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명단에다가 왔다 갔다라는 것을 체크할 리가 없는데 무슨 단식 방해를 막기 위해서 명단 관리를 하고 있는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민주당 측의 해명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가 직접 명단을 챙기고 있는 상황이 부담스럽다라는 말이 나왔으며 실제로 명단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을 찾아오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하루나 이틀 정도 동조 단식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이 명단 정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으며 첫 번째는 내년 4월 공천 관리를 위한 것이고 또 가깝게는 당장 검찰에서 국회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명단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조흥천 마저도 결국은 이재명의 단식이 장기화되고 주변에 있는 동료 의원들이 이재명을 찾아가는 일이 많아지니까 조흥천 역시도 자신의 밥그릇을 깰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안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했던 말도 번복을 하면서 이재명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중론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받는 것은 거의 지상 목표죠. 특히나 조흥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천도 받지 못하면 옛날처럼 식당이나 해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입바른 소리를 하면서 좀 합리적인 의원인 척 스탠스를 취했지만 결국은 공천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정치인 민주당 의원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흥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조흥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대가 좀 세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의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런 조흥천 마저도 이재명 앞에서는 공천을 받고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이재명이 명단 정치를 통해서 당을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근거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이재명의 단식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그 정당성이라든가 명분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의 지위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일명 수박 계열의 의원들조차도 이재명에게 머리를 숙이게 만들 정도로 확실한 성공을 거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이뿐만이 아니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주당의 당원 게시판이라든가 개딸들이 자주 모이는 이런 커뮤니티를 보면 단식장을 방문하지 않은 의원들의 명단이 돌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글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이재명의 명단 정치에 이어서 개딸들의 좌표시키는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다가오는 25일 정도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날 결과를 보면 이재명의 명단 정치가 얼마나 위협적인 권력 행사였는지 이재명의 단식이 명분 없었지만 이재명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리를 제대로 챙긴 단식이었는지 그 실체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